나 또 한국 콘셉트 하기 전에 그거 촬영했잖아, 안무하는 거. 어, 촬영했지. 내가 아직 안 보여줬지? 안 보여줬지. 시안을 내가 찍었거든. 못 봤어. 언제 했냐? 그거... 나 휴가 기간 때. 보여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여줄까? 아 그래, 영상을 핸드폰에 줘. 아니, 여기 시안자가 있는데 그냥 보여줘요. 아니, 뭔 소리야, 형님. 씨, 왜? 왜 왜 싸워? 아니, 우리 좀... 아니, 자꾸 근데... 보고 있을게. 물 나한테 튀는 거는 이거 물... 서비스야 뭐야, 못 봤어요? 요리하시는 분들 생색낼 때 하는 거야. 나 지금 열심히 한다, 이렇게. 그걸 사람한테 튄다. 이거 안무 그냥 배우고 바로 찍고, 배우고 바로 찍고 이래가지고. 와, 되게 길다. 거의 한국 풀이구나? 어. 야, 좋다, 근데. 이거 느낌 있어. 느낌 어때요?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아까 형. 그런 거 있잖아요. AT님들이 가끔씩 우리한테 막, 우리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난다. 나는 이제 많이 힘주시잖아. 나는 내 춤으로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서. 좋다, 좋다. 어, 내 느낌 있어? 어, 느낌 있다. 멋있어. 그러니까 멋있기도 한데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때문에 더 몰입감이 더 좋다. 지금 몇 개의 너가 짠 거야? 같이 뭔가 계속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 같아. 다음 콘서트에서 해도 되겠다. 아, 그래? 응. 근데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스토리가. 중간에 그 수화 들어간 것도 너무 좋아. 야, 나 간장 냄새 너무 좋다. 오, 그러니까. 간장, 아, 근데 참기름 냄새.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나는 그냥 간장 계란밥을 해서 졸아, 빨리. 아, 벌써 밥이 다, 거의 익어가 보고 있어. ừ. icos. 그럼 중국수 구, 중국수 군기 얘기 날 ça 아멘